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오늘이 46번째죠.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이 오늘 46번째. 이건 테스트 영상입니다.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오늘 46번째 테스트 영상입니다.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 영상.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46번째 테스트 영상입니다. 46번째 테스트 영상입니다.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오늘 46번째 테스트 영상입니다. 46번째 테스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нашей 테스트 영상입니다. 48번째 테스트 영상입니다. 49번째 테스트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